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조여오니까 이재명 측이 점점 압박을 받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은 먼저 이번에 이재명 측에서는 당 소속의 의원 169명 전원에게 전화할 방침인 것을 알려줬고 실제로 몇몇 의원들에게는 이미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측에서 이와 같은 행보에 나선 것은 검찰이 성남FC에 이어가지고 위래라든가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니까 통화 정치를 통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자신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 방어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전화를 돌리는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언론 측의 취재에 따르면은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이재명으로부터 최근에 전화를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측에서는 설 인사차 연락을 한 것이고 당대표가 당연히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검찰의 소환 일정이 설 연휴 이후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소환 조사 후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실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당내 여론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개별 연락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당내 분위기가 너무나도 안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탄압에 맞서가지고 민주당이 더 단단하게 뭉쳐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현재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침묵을 하고 있고 수사 분위기 진전에 따라서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며 중립에 있는 의원들 조차도 지금 분위기가 쥐숭숭해서 적극적으로 쉴드를 치기보다는 다수가 관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도 결집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소속 의원들에게 이재명 수사의 부당성이라든가 검찰의 야당 탄압과 관련된 이런 온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지만 확인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 총 169명 가운데 45명만 이와 같은 방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 나머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냉담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재명이 또다시 검찰에 출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출석을 한다면 저번보다 함께 동행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도 그럴 것이 저번에 검찰 출석을 할 때 이재명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 결집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만큼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다지 명예로운 일 아닌데 저렇게 패거리들을 수십 명을 동원을 하고 지지자들을 몇백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수사받으러 가는 모습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너무나 당당한 조폭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라는 지적도 나왔고 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난번에 출석하는 모습은 솔직히 좀 부끄러웠다는 말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이재명이 출석하는 자리에서 비속어가 난무했으며 주변에 이재명을 반대하는 세력에서 이재명이 나타날 때마다 이재명의 형수 욕설이라든가 이재명이 했었던 비속어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재명을 비아냥대는 그런 모습이 전부 다 박제가 되어서 부끄럽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일장 연설을 했지만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뭐가 부당한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대로 검찰의 수사가 뭔가 조작에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조작인지 팩트에 근거해가지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알렸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정치적인 발언만 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논리가 좀 빈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은 김대중이라든가 노무현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이와 같은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다라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아무튼 뭐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안 그래도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자체도 지금 부담인데 출석을 해가지고 이런 역풍이 부르니 차라리 출석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말은 사실상 이재명이 무죄라서 출석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가는 것 자체가 쪽팔리니까 그냥 짱박혀 있는 게 낫다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죠 아무튼 뭐 이재명의 당내 입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싸늘한 분위기 말고도 얼마 전에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 캠페인을 부렸을 때 야당 의원 169명 중에서 2명만 동참을 한 것으로도 확인이 되었었고 또 이재명이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읍소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작년에 노웅래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구속이 되지 않게 도와달라면서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모습과 오버랩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재명의 주장과 반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하고 노웅래는 진짜로 하는 짓이 똑같은 게 둘 다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고 조작이고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면 될 건데 왜 영장 청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의아할 수밖에 없죠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방탄의 목을 메고 있는 이유가 보이는데 이번에 소환 조사를 받으면 진짜로 빼박일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검찰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이라든가 위례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11년 정도 분량을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번에 대장동 조사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코스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부정을 하던 피의자들도 막상 검찰의 조사를 받아보면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라든가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들이밀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일에 이번에 이재명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저번에 성남FC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도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진술서 몇 장 딱 써가지고 물타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사는 피하면서 방탄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한편 민주당 지도부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재명을 실드를 치고 있는 정청례에 대한 불만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정청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죄도 없는데 이재명을 무조건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고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을 향해서도 일부 청개구리 들으라면서 그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청례의 청개구리 발언은 자기와 다른 얘기를 하면은 빨갱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독재의 길이라고 비판을 했고 박용진 의원도 정청례식의 평가르기 정치가 당도 이재명 대표도 힘들게 한다면서 민주당 안에 청개구리 간별사가 나타났다라고 비꼬았는데요 아무튼 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본인을 옥죄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거나 당의 뒤에 숨어서 정치투사 코스프레 할 시점은 지났다라고 보이며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맥락에 맞지도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라든가 심자랑 뒤에 숨을 수 있는 단계는 오래전은 지났고 현재 검찰이 그만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 제일 야당의 당대표답게 정치 공세로 이번 사태를 돌파하려고 하지 말고 팩트와 근거를 가지고 조사에 임해야 될 것이며 특히나 이재명 관련 의혹 제기라든가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된 것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사적 보복이라는 이재명 측의 궤변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뭐 저번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얼굴이 완전히 흑색이 돼서 나왔는데 이번에 1박 2일 코스로 조사를 받는다면은 어떤 모습이 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